제가 군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살을 빼지 않으면 2,3년 안에 고혈압 같은 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?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기도 어렵지만 아무도 죽을 수도 있다는 시안부 선고를 받을 만큼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절박한 것보다 더 큰 동기부인은 없는 거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분이 있다면서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자리에 있나요?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? 지금 얼굴이 완전히 화색이 돌면서 바뀌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누구십니까? 루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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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주인공께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노래를 한 소절 그리고 그때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루 또 하루 나 살아가다가 그대 이름에 또 웃음이 나면 이렇게 이렇게 웃을 수 있어 또 그대 이름 불러본다 세영 오빠 화이팅! 세영 KLский 세영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조카님 14년 23년 가 오염되지 않았다가 너무너무 부모 감사합니다.